그 사람이 지금 어디에 묻혀 있는지 그까이 이름 다 추적한 대단히 감동적인 그런 책입니다. 다음에 여러분들 애리조나 답사기는 미국의 아주 대표적인 와일드 웨스트 가운데 하나인 미국의 애리조나 주의 구석구석을 탐방한 그런 여행기이자 문화 답사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치 여행하는 것처럼 그렇게 읽으실 수가 있으니까 한번 염두에 두시고 왜 한국인들은 이렇게 잘 된 데 불구하고 좌파에 열광하는가 이런 좌파 사고의 뿌리를 추적한 좌파적 사고 왜 열망하는가 여러분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함께 다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방송을 좀 나그네님이 문지기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 말씀하는데 동시 시청하시는 분들이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방송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공감 능력이 아쉽죠. 지금 의로 사태를 보게 되면은 타인의 입장에서 보는 능력은 훌륭한 능력이고 또 너무나 인간적인 능력이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공감할 수 있는 거 부부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죠. 공감 능력이라는 것이. 아내의 입장에서 볼 수 있으면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참 아쉽죠. 아쉽고 제가 이제 이번 의로 사태를 보면서도 대통령하고 제가 이제 동갑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1960년생 때 출생들이 대부분 다 정책을 이제 움직이시는 분들이니까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그분들이 기성세대인데 조금 더 이렇게 타인의 입장에 생각하는 그런 공감 능력이 있으면은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아쉬운 점이 많고 그냥 아쉬운 점에 맞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까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큰 문제인 거죠. 여기 이제 가끔 가다가 제가 이제 여러분께서 이 김홍식 원장의 글을 왜 공 박사가 자주 소개하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분이 계신데 부산의대를 나오셔가 30년 정도 내과 개원이라 계시니까 첫 번째는 이렇게 졸이 있게 글을 쓰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의사분들이 다 바쁘실 테고 글을 졸이 있게 쓴다는 건 훈련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올해 이제 연세가 66세 정도 됐으니까 비교적이니까 이해관계를 떠나서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연배가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자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윤 대통령께서 이제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을 방문해 가지고 의료인의 처우를 개선하겠다. 정부의 진정성을 믿어달라. 이런 말씀을 하신 모양입니다. 그 내용을 이제 언론이 nbn에서 다뤘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의료진들이 정부에게 처우를 개선해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좀 후순인 거죠. 처우를 개선해달라. 근로환경을 개선해달라는 것은 후순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대통령 이야기가 여러 이야기 중에서 언론이 뽑아서 이렇게 이야기했겠지만 이런 부분들이 참 가슴에 안 와닿는 겁니다. 아니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고 계시네 이런 이야기가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죠. 이제 이 김홍식 원장께서 이번에 집단 공감 능력이 참 부재한 같아 자기 감정을 수용받아 보지 못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감정을 수용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 결과 자신이 좋으면 다른 사람도 좋아할 것이라고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타인과 자신에 대한 경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은 자신이 믿는 것과 다른 것을 거짓이라고 판단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공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경향이 강한 겁니다.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의대의 정원을 그대로 밀어붙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향이 강한 거죠. 공감 능력이 상당히 없는 겁니다. 지금 뭐 무슨 진로비를 올려달라는 거인가 아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런 감흥이 없는 겁니다. 다른 사람 입장을 이렇게 이해하고 이런 것은 훈련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훈련들이 관리 생활을 하는 동안은 잘 배양이 안 되는 모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대부분 생활인으로서 생계를 유지할 때는 시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하지 않습니까 고객을 상대로 할 때는 훈련을 하는 거죠. 고객에 대해서 공감 능력을 갖지 못하면 시장에 살아남을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좀 고생을 많이 하게 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김홍식 원장의 이야기를 들으면 대표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의료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의사들은 국정 지지율이 최악으로 가더라도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카드를 내려놓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윤 대통령과 함께는 이미 의대 정원을 증가시켜서 의료 계획을 완수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주장이 그냥 주장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신념이자 사화를 결정하는 그런 일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더 이상 그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은 마지막 순간까지 이걸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를 의사들은 알고 있어야 된다고 김홍식 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국민들도 알고 있어야 된다고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주목하게 되는 거죠. 의과대학 정원 파국은 내년 또는 내후년까지 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시간이 가면서 훨씬 더 장기화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저도 하는 겁니다. 하나의 조건만 제시하고 침묵하지만 국민이 비난하면 대통령도 포기하겠다는 기대는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나이가 좀 드신 분이니까 세상의 물리를 이렇게 보면 대통령은 어떤 경우든지 간에 설령 국정지도가 10%까지 하락하더라도 본인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는 공감 능력이 없는 집단이 나라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더 다른 이야기들은 상시하게 말씀을 드리지 않더라도 이분 말씀의 핵심은 대통령이 갖고 있는 주장은 이제는 단순한 주장을 넘어가지고 거의 성력화된 신념 단계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국정지도가 10%까지 추락하더라도 이것을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고 그리고 대통령과 그 주변 사람들이 특별하게 공감 능력이 없는 분들로 구성되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그냥 상대방이 왜 저렇게 하는지를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사태가 내년 내후년까지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내년 후년까지 가게 되면 그 사이 국민들과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형성되는 긴장감 이런 부분들이 지탱해낼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 미래일이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지금 지탱하지 못하고 무너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예상보다 훨씬 더 장기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또 김홍식 원장께서 이야기를 백혜련 의원하고 한덕수 총리가 국회 설전을 벌이는 그런 내용을 두고 또 과학적이란 말은 결정과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측정, 계산, 분석, 가설, 검증, 예측 이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과학적인 것이 검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골드만 삭스가 여러분들 지난주에 주최했던 그런 컨퍼런스에서 AI 급품론에 대해서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젠슨 왕이 딱 잘라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엔비디아에서 1달러짜리 이런 칩을 사가면 빅테크가 5달러를 벌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걸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1달러 사가지고 5달러를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이런 고객을 설득하기 위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니까 회사에서 1인당 월 30달러를 투자하시면 1년에 320달러를 투자하시게 되면 얼마만에 원금을 해소할 수 있습니까? 연봉 7천만 원 받는 일반 직원들은 하루에 3분 정도 업무 시간을 우리가 제공하는 코어 파일럿이라는 그런 소위 대규모 언어모델 가동해가지고 절약할 수가 있으면 본전 뽑고 그다음은 남는 겁니다.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모두가 측정, 계산, 분석, 가설, 검증, 예측, 전망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걸 과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여러분들 떠드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라고 부르는 거죠. 정부는 정원하겠다며 줄곧 과학적 근거를 언급했는데 정부가 제시한 과학적 근거는 보고서 3편은 보고서를 쓴 사람들이 모두 2천 명 정원을 주장한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한국의 관료 집단에서는 과학이 뭔지가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학이라는 것이 뭐 먹물이 좀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것이 과학이다 이 정도지 몸에 펴인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국의 과학적 사고나 과학적 태도가 부실한 거고 그래서 항상 천수답식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숫자를 찾아보고 숫자를 따지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10년 동안 선거대이터가 전부가 다 조작이 돼가지고 선거대이터를 분석해보니까 전부가 다 규칙을 이용해가지고 프로그램을 이용한 이런 득표수를 다 만든 게 밝혀지도 누구도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를 만들어서 팔지만 우리 생활에는 그냥 후기 조선의 여러분들 문화적 유전자가 지금도 찢은 겁니다. 시험치기 위해서 외웠지만 별로 생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걸 보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세상을 사는 겁니다. 맨정신을 가지고는 말이 안 되니까 말이 슬슬하고 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1 플러스 2는 2인데 저쪽에서는 1 플러스 2가 9도 될 수 있고 10도 될 수 있고 뭐가 문제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과학적이라면 갖춰야 될 보편타당성이 전혀 없는 완벽한 비과학적인 주장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뭡니까 물개박수를 다 치고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말이 돼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 그 답답한 겁니까 나는 이번에 굉장히 인상적인 젠슨 황이 여러분들 딱 잘라서 이야기하면 거품 너무 웃긴 소리 하지 말라 이야기죠. 우리 집에 1달러 여러분들 그냥 지불하고 AI 반도체 칩 여러분들 사가면 뭡니까 그걸 돌려가서 5달러 번다는 거 아닙니까 5배 장사를 한다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들 간단한 겁니까 더 이상 AI 거품은 없어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이야기가 안 되니까 오래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직원한 다음에 한직에 있을 때 그때 아마 스탠포드 대학을 가 가지고 단기 연수를 했을 겁니다. 돌아온 다음에 이런 인터뷰 한 거에 아직도 기억에선 안 돼 미국에서 이런 공부해 보니까 어떠시오 이렇게 물으니까 기자가 안철수 후보가 한 이야기야 그거죠. 아니 모든 것을 다 계량화하더군요. 모든 걸 다 숫자로 표기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숫자로. 그게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과학적 주장하고 일방적 주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정원된 의대심을 교육할 인프라 구축 없이 교육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런 매우 비과학적인 일방적인 고집이다. 의대 교수들이 교육을 시킬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배장한 교수가 한 시간에 10대 만들 수 있는 컨베어 시스템에 30대를 찍어낼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과학이잖아요. 기계는 캐파가 있습니까 의과대학 교육도 캐파가 있습니까 그런데 닥치고 뭡니까 10배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의대 교수들이 그냥 기가 찬 거지 않습니까 정부는 과학적이란 말을 사회 공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의사들의 입을 막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논란을 피하거나 상대를 누르기 위해서 과학적이란 말을 무기처럼 휘두르게 되면 과학적이란 용어와 사회합의의 근거가 아니라 갈등의 상징이 되어버립니다. 의사들은 평생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의대 교수는 과학 그 자체입니다. 정원 사태에 정부가 과학적이라는 표현을 쓸 때마다 과학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과학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불쾌하게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항상 과학을 보지 않습니까 과학을 평생 동안 과학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처구니가 없는 겁니다. 선거되어 있다가 전부가 다 조작이 됐는데도 전부가 뭡니까 물개 박수를 치니까 기가 찬 거죠 그러니까 무척 인내가 없으면 살기가 힘든 나라가 돼버린 거죠. 말이 안 되니까 합리나 과학이나 논리가 여러분 통하지가 않으니까 과학적이 아닌 것을 과학적이라고 우겼기 때문에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진 거고 그걸로 인해서 여러분들 의료 파국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미워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수학을 하거나 산수를 하게 되면 마지막에 딱 떨어지지 않습니까 1 플러스 1이 2인데 1 플러스 3을 9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게 맞아 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2천 명을 과학이라 하는데 2천 명이 거짓이지 않습니까 그걸 진짜라고 이렇게 참이라고 계속 이야기하는데 마지막에 가면 뭡니까 거짓을 시작했기 때문에 거짓이 파국을 났지 거짓이 정상을 낳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생관일 수도 있고 가치관일 수도 있고 과학을 바라보는 과학관이라고 있는 거죠 한덕수 총리가 노년에 아무리 뭡니까 이렇게 주장해봐도 첫 단추가 거짓이었기 때문에 마지막은 파국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방송을 봐신 분들 가운데서 대통령을 상당히 위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건데 이 문제는 근본적인 이슈하고 연결된 겁니다. 거짓은 파국을 낳게 되는 겁니다. 거짓은 참은 참으로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류사를 관통해온 인과응보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에서 과학도 다 나오지 않습니까 거짓을 인풋을 했는데 어떻게 참이 여러분들 아웃풋이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을 인풋을 해야 아웃풋이 참이 나오지 거짓을 인풋했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참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사태를 보게 되면 그냥 단순하게 정책문제 끝나지 않고 한국의 사회지도청 인사들이 갖고 있는 인생관 가치관 세계관 과학관 삶에 대한 태도 자세 이런 부분이 전부가 다 노출이 된 겁니다. 출세를 위해서는 거짓을 참으로도 둔갑시킬 수 있고 참으로 거짓을 둔갑시킬 수 있는 것이 완전히 몸에 베여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나라일을 하는 1960년생들이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아 저래서 선거를 다 부정선거를 다 뭉개버릴 수가 있겠구나 여야가 다 그냥 구분이 안 되는 겁니다. 아 저 사람들이 저렇게 인생을 살아왔구나 아 저 사람들이 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본 바가 없지만 아 저런 식으로 인생을 살아와 가지고 모두가 출세를 했구나 그러니까 그게 여과 없이 그냥 지금 다 드러나 가지고 그게 저도 학생처럼 배운 겁니다. 지난 4년 동안 학생처럼 한국 사회를 다시 보게 된 겁니다. 아 사람들이 이렇구나 그러니까 완전히 동견의 양면입니다. 선거 부정 문제나 의료 사태나 이게 여러분 한국 사회의 진면목 뱃속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고함치는 출세한 한덕수 총리가 걸어온 길을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다 호의호식 하고 출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하고 적당히 잘 붙어야 출세도 하고 여러분 잘 된 겁니다.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그냥 부정부패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나라가 썩은 겁니다. 물론 이런 진단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의료 붕괴가 어딨냐고 의료 위기가 어딨냐고 이번 사태 책임이 여러분 전공의 가 여러분들 책임을 지하죠. 이런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그분들하고 다투거나 그렇게 할 의지는 없고 그냥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권력을 다 지고 있고 그리고 큰 변화가 없으면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정당 색깔은 다르다도 다 이 나라를 또 끌고 갈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나라가 이러면 상황이 어렵겠습니까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얼마나 이러면 어려워지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보는 겁니다. 과학적이 아닌데 과학적이라고 우기잖아요 참말이 아닌데 참말이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질을 안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하겠습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아주 상징적인 겁니다 그래도 비교적 관료 출신 중에 상당히 좀 잘 이렇게 자격을 갖추신 분이 한덕수 총리였는데 뭐 그 안에 들어가니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리하게 되면은 이번은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이고 첫 단추와 그냥 주술적 사고에 의해서 결정된 2천 명이지 어떤 종류의 과학적 기반 없이 결정된 2천 명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좋은 결실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결실이 좋은 결실이 제가 뭐 좋은 결실이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세상사를 관통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따르면 좋은 결실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좋은 결실이 나오면 세상이 다 뒤집어졌을 겁니다 왜 인과응보의 법칙이 여러분들 통하지 않는 세상이면 더욱 덮어지죠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의대 교수들 전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뭐라고 지금 보는지 여기서 이제 의사들의 단이라는 2025년도 의대 정원 백제합니다 한 일주일 정도 단식했던 3개 대학의 대표입니다 의대 교수가 단식할 정도니까 삭발하고 이분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충북대 의대 비대위원장 최희복 교수 강원대 의대 비대위원장 김충효 교수 고려대 의대 비대위원장 박평재 교수 세분입니다 진정한 의료 위기는 이제 시작이고 올겨울이 최대 고비가 될 겁니다 최대 고비가 아니고 큰 고비가 되겠지만 최대 고비가 안 되고 계속될 겁니다 가을 겨울로 접어들면 온갖 호흡기 질환을 비롯해서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이 늘어날 것입니다 암환자 수술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건강검진으로 새롭게 진단된 암환자들이 제때 수술받기가 힘들어져 응급실 뺑뺑이를 넘어 항암수술 뺑뺑이가 도리할 것입니다 정부는 눈앞에 추석만 대비하고 있지만 정말 두려워할 시기는 이번 겨울입니다 여러분 그 이와여자대학교 목동병원에 소설하시는 육교수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김없이 눈을 뜨고 출근하게 되면 항상 배드는 환자로 다 가득 찬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시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암이 발병하지 않는 것이고 암은 계속 통계적으로 평균치만큼 계속 발생하는 겁니다 그거를 처리해야 될 병원이 중지가 되더라도 암환자는 계속 발생해서 여러분들 병원으로 이렇게 유입이 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이분들이 하는 겁니다 최암환자들은 수술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암이라는 그런 질환이 눈치가 좀 있어 가지고 대한민국은 특별히 지금 어려울 때니까 암정식이 중지가 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여러분들 통계적으로 나오는 수치만큼 새로운 신규 환자가 나오는데 신규 환자들은 이제 수술받을 가능성이 점점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항암수술뺑뺑이 암수술뺑뺑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분들은 정치적인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수십 년 동안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통계적으로 딱 나올 거 아닙니까 추석 때 여러분들 응급실이 많이 몰리고 구정 때 몰리고 그다음에 특별히 환자들은 겨울에 환자가 많이 몰리고 이런 게 다 나올 겁니다 그 이야기를 그냥 솔직히 하는 겁니다 현재 한 교수의 사직이 연쇄 반영으로 작용해 아예 특정가가 문을 닫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충북대학교의 여러분들 흉부외과의 배교수님을 떠나고 난 다음에 그가 거의 초토화됐을 겁니다 신규 환자 진료는 아예 진료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정부는 6개월만 버티면 승리라고 말하는데 이미 그때는 의료체계가 가속화돼서 붕괴가 암환자 뺑뺑이를 비롯한 환자들 피해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충북대 병원의 경우 전공의들이 떠난 뒤에 원래 5, 6개월 정도 열리는 수술방이 3개만 열리고 있는데 한 곳은 응급외상환자를 수송하고 한 곳 스탠바이를 해야 해서 정규 수술용은 한 곳밖에 없는 셈입니다 대여섯 개의 풀 가동하다가 한 개가 가동되고 있는 겁니다 겨울에 암환자들이 증가하면 수술받을 곳을 찾지 못해 뺑뺑이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학생 수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 의학 교육의 질을 유지할 수 없어 의평원 평가에도 통과하지 못할 거면 또 무리수를 두겠죠 의평원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의평원 원장을 날려버리든지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좀 더 자격을 바꾸겠죠 그러면 이제 그건 국제적으로 또 통과하지 못할 테니까 국내적으로 통과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태가 어떻게든 9월에는 정상화가 돼야 됩니다 의대 정원 취소로 피해를 보는 1,500명의 수험생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이 결단해서 국민을 설득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이 세 분의 교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항의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없지 않습니까 방송을 하는 사람은 방송할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위의 저항이라는 것이 삭발하는 거하고 단식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사직하는 거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보시고 그러나 이제 그럴 가능성은 상당히 낮죠 왜 그런가 하니까 지금 대통령이 반개혁 저항에도 연금 의료 교육 노동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게 13일자거든요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들을 근본부터 해결하기 위해서 반개혁 저항에도 물러서지 않고 연금 의료 교육 노동의 4대 계획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 말씀을 안 하셨지만 사직한 전공의와 반개혁 세력을 보는 거죠 이게 지금 이제 윤 대통령의 인식이니까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고 계획의 발권을 멈추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하는 거니까 마지막까지 가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네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남기신 부분들이 한 분이 이제 이런 말씀을 남겼네요 개혁을 해서 지지율이 낮은 게 아닙니다 방향도 방법이 틀리기 때문입니다 개혁 과정에 희생하는 사람들도 우리 국민입니다 제대로 된 계획도 과정도 없는 계획이 무슨 계획입니까 그게 바로 반개혁입니다 계획이 아니니까 지금 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다 망가뜨린 게 계획입니까 멀쩡한 빌딩도 다 무너뜨리고 지푸라기 옷막 지으면 계획입니까 이렇게 한 분께서 이야기를 야무지게 하시는데 그러나 여기 이제 보시면은 용어가 참 강하죠 반개혁 세력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그런 용어를 쓰기가 힘들 건데 그래서 어디에서 일을 해왔는가가 참 중요하죠 검사용어 같아요 군용어 그러니까 이제 언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사유의 결과물이니까 그 사람이 평소에 갖고 있는 인식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지금 반개혁 저항 이런 용어가 참 쓰기가 힘들거든요 대통령이 반개혁 저항 이런 용어를 쓰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이런 용어를 쓰지 않습니까 그거는 이야기가 뭔가 하니까 본인의 의식 본인의 인식의 털 자체가 개혁과 반개혁 세력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이야기 딱 듣는 사람들은 사직한 전공의들이 들으면 내가 그러면 반개혁 세력인가 의료계가 들으면 반개혁 세력인가 이렇게 되묻게 되겠죠 그러나 그런 데 대한 생각이 별로 없는 겁니다 용어를 쓸 때 그래서 이 용어를 가지고 대통령의 소위 인식구조를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한 분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윤 대통령 개혁 저항 세력이 곳곳에 있다 이런 식의 말을 했습니다 반국가 세력이다 반개혁 세력이다 개혁 저항 세력이다 이런 본인의 마인드가 제일 문제인데 그 인식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의사면 기득권 악의 축 이런 의식 수준인 겁니다 이걸 수십 년 어쩌면 평생 구축된 이미지라 바뀌지 않을 겁니다 좀 좋은 나라 여행도 하고 좋은 풍습 좋은 문화 같은 걸 접촉도 하고 오픈마인드로 살아봤으면 그러지 않을 건데 그러니까 성격이 제가 운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의 변화를 기도하기는 쉽지가 않죠 특히 저는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서 이런 강한 이야기 반국가 세력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저분은 저런 식으로 저런 관점으로 세상을 지금 보고 있구나 그렇게 여러분들 생각하는 거죠 여기 이제 한 분이 더 이야기를 하신 게 제가 60을 넘어서 처음 더 부러운 소리는 한참 배우는 학생들을 반개혁 세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사직한 전공의가 반개혁 세력이 되어버린 거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어라는 것이 항상 강한 게 좋은 것은 아니니까 이렇게 좀 당정이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의로 현장이 굉장히 어렵게 돌아가고 이런 상황에서 9월 13일 날 대통령의 메시지가 반개혁 세력의 저항이 있더라도 4대 계획을 끝까지 완수하겠다 그러니까 아하고 어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의정협의체 구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한참 이제 볼머리를 앙는 상황 대통령 지지율은 추락하고 앞으로 더 추락할 것이고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야당은 계속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한동훈 당대표는 어떻게든 이 문제를 넘어서 어려움에 제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리저리 노력을 많이 하고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냥 찬물을 확 깨얹어버린 겁니다 너희들은 반개혁 세력이야 이렇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통령이 그냥 밑에 여러분들 글씨 쓰는 사람이 그렇게 만들었냐 그렇게 같지 않거든요 평생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언어가 자연스럽게 지금 시점에 나오는 거죠 완전히 뭐죠 찬물을 깨얹어버린 거지 않습니까 너희들하고 대화 안 해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서 또 이제 언급실에 가서는 진로비를 올려주겠다 뭐 이렇게 하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안 하고 여러분도 그냥 그렇게 말씀하면 그런가 보다 이야기할 건데 좀 기가 찬 거죠 여러분 오늘 과학은 여러분들 통계에서부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스탠포데이스럼 단기 과정을 마치고 오래간만에 학교를 가보니까 모든 것을 수치와 수량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지금도 머릿속에 생생한데 숫자를 보게 되면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숫자를 보게 되면 무엇이 현장에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숫자를 보시게 되면 아주 중요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를 보시게 되면 광역언급의료상황실입니다 아마 119가 병원 선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광역언급의료상황실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광역언급의료상황실도 환자 전원시에 곤혹 난감하다는 이야기는 환자를 배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병원에 올 7월까지 병원 미선정 475건 지난해 2.2배인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23년 또 7월 달에 광역언급의료상황실에서 환자 배정을 못한 미선정건수가 112건인 겁니다 112건 그런데 2024년 또 7월 말에 광역언급의료상황실에서 환자를 여러분들 배정 못한 것이 475건인 겁니다 끈수만 보게 되면 4배 이상 여러분들은 안 겁니다 4.2배 그리고 여러분들 요청된 환자 전원 요구에 비해가지고 미선정 전원시키라 이런 병원을 찾지 못한 비율이 4.2배 그다음에 2024년 때는 9배거든요 이게 굉장히 상황을 여러분 우리 함께 응급실 상황을 대변해 주는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이거는 응급실을 조사한 것이 아니고 광역언급의료상황실 관점에서 상황을 본 겁니다 광역언급의료상황실 관점에서 지난해는 112건만 이러면 병원을 못 찾았는데 환자를 여러분들 옮겨야 될 이번에는 475건입니다 그럼 이게 7월이니까 6월 5월까지 다 여러분들 조사하게 되면 그래프가 계속 악화되는 쪽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은 거죠 대단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소위 475건 112건 그러니까 2024년 7월 달에는 요청받은 10건 가운데 한 건 정도가 배정을 못한 겁니다 배정을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내용을 가지고 올해 의료 대란으로 광역언급의료상황실을 통해서도 전원할 환자를 옮길 병원을 찾지 못한 경우가 7월 기준으로 475건에 달했고 전년 대비 건수 기준으로 4.2배 그다음에 배정률 기준으로 2.2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언급의료상황실을 통해서도 끝내 전원 병원을 찾지 못할 경우가 9% 475건 이런 경우에는 좀 위급한 상황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겠죠 전부는 확인할 수 없겠지만 지난해 4.2보다 2.2배 그다음에 건수 기준으로 4.2배 높은 수치를 기록함으로써 언급의료이송상황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해석이다 그러니까 이제 언급실을 광역언급의료상황실을 통해 가지고 현재 의료위기의 실상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자료죠 이거 보시게 되면 이제 진로제한 배후진로가의 의사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급실에서 안과는 못 받습니다 흉부외과는 못 받습니다 신경외과는 못 받습니다 이런 진로제한 메시지가 뜨는 빈도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배후진로가의 인력부재로 언급의료기관의 사정으로 진로가 불가능한 경우 이게 9월 6일 기준으로 총 6만 6,112건 지난해 같은 기준에 7만 5,622건보다도 지난해 전부가 7만 건이었는데 9월까지 2024년도에는 6만 6천 건이 육박한 겁니다 연말까지 가게 되면 훨씬 더 늘어나겠죠 지난해 1년 전부 1월부터 12월까지 7만 5,222건이었는데 올해는 9월 6일까지 1월부터 9월 6일까지가 6만 6,122건이니까 벌써 9월 달에 87%까지 도달한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진로를 못 받는다는 그런 언급상황실의 여러분의 건수가 총계가 2023년 때는 7만 5천 건이었는데 올해 1월부터 9월 6일까지 6만 6천 건까지 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이런 부분들이 우리 함께 주는 메시지는 의로 사태가 좌로 보나 우로 보나 위에서 보나 밑에서 보나 상황이 그렇게 만만치 않고 여의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고 공병호 tv를 자주 보신 분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시겠지만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의견을 남기신 분들은 여러분이 다 잘 아는 거지만 이렇게 딱 정리해서 이렇게 제시하지 않습니까 유준호님께서 전공의가 떠난 이유는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이탈을 전공해서 전문의 자격을 따봐야 자신이 전공한 전문의로 취업하기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수련병원은 전문의를 뽑지 않습니다 한정된 교수진과 얼마 되지 않는 전문의 그리고 값싼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전공위로 병원을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앞날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만둔 겁니다 그래도 어렵지만 좀 좋은 날이야 오지 않겠냐 이렇게 힘든 시간을 견뎌왔는데 정부가 그런 의과대학 정원을 증가시켜서 한 만 명 정도를 더 배출한다고 하니까 진짜 없겠구나 생각해서 나가버린 거죠 좀 심하게 말하면 수련병원은 수련기간 채워준다는 명목으로 전공의들을 값싸게 쓰고 크리넥스처럼 버리는 그런 일을 해온 거죠 그래서 전공의들이 본인이 버려지기 전에 그만두고 자발적으로 나간 겁니다 한마디 고생하고 버려지는 길을 계속 가야 될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전공의란 집단과 대상을 해가지고 지금 정부가 싸우고 있는 건 아닌 겁니다 전공의 개개인이 사표를 던지고 나간 겁니다 전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정확히 이해해야 이번 사태의 해결점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한덕수 총리 같은 분도 자기들끼리의 정의에 매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전공의 문제가 아니고 전공의가 사표를 제출한 이유는 자기들 앞날의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사표를 던진 겁니다 그 이유는 윤 대통령이 의대시행 정원을 처리하지 않으니까 그냥 조용히 나간 겁니다 엑시트를 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한덕수 총리는 왜 정부와 윤 대통령 전공의를 대역재인으로 몰아가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말씀드린 이 몇 분의 이야기가 그냥 사실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하도 이렇게 어렵게 돼가지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저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세상이 된 거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의료 갈등도 이렇게 가만히 여러분들 관찰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사실이 있는데 그 사실을 그냥 제쳐두고 자신에게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 이익이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우기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이 아닌데 그게 과학이 아닌데 그게 과학적이지 않은데 그런데 본인에게 유리한 게 과학적이라고 과학이라고 이렇게 우기는 거지 않습니까 기원전 4세기 무렵에 고대 그리스의 소피스트라고 똑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정의란 것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고 강자의 이익이다 그게 정의인 거죠 소피스트가 그래서 소크라데스하고 이런 갈등을 빌어 소크라데스가 죽이지 않습니까 소크라데스를 강자의 이익이 정의고 강자의 이익이 사실이고 강자의 이익이 참이고 강자의 이익이 진실이고 그렇게 돼버린 거지 않습니까 지금 강자는 지금 누구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강자니까 권력을 진 사람이 강자인 겁니다 권력을 진 사람은 강자고 계획 세력이고 권력을 지지 못한 사람은 반계획이 세력이 된 거죠 내가 이런 부러지는 게 뭐죠 정의란 강자의 이익이 아니고 정의는 각자에게 합당한 몫을 돌려주는 절대적인 정의가 있는 것이고 사실도 마찬가지고 참도 마찬가지다 강자의 이익이 사실이고 강자의 이익이 참이라고 하면 그다음부터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거다 그런 일이 기원전 4세기 이런 고대 그리스도 있었지만 똑같은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다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다 인간이란 것이 별로 달라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간에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그분들이 이제 잘 봐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의료 사태를 보게 되면은 그냥 이번 의료 사태뿐만 아니고 한국 사회의 참 진면목을 보는 거지 않습니까 한국 사회에서 그래도 비교적 명문대학을 나오고 많이 배우고 이제 고관대작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뭐 의사들 상황이 그렇게 좋지가 않지 않습니까 있는 그대로 사심 없이 볼 수가 있으면 그러면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죠 한 분께서 의사분은 아니십니다 20대 신용불향자가 6명 중 1명이고 의사들은 매년 1240명 정도가 신용불향자가 되고 있습니다 10만 명의 의사 가운데 누적을 치면은 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의사의 10만 명 가운데 만 명 정도가 신용불향자라는 거죠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마는 배업 신고하는 사람들이 대개 1500명 내외였으니까 뭐 거의 설득력 있는 숫자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주로 개원 초에 필수가를 운영하다 운영이 안 돼서 혹은 의료 소송이 걸렸는데 여기에 의사를 2000명이나 정원하게 되면 총 만 명이죠 젊은 의사들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견딜 수 없어 사직하고 길을 찾아 나간 건데 제가 70을 바라보는 나이지만 역설적으로 이기적이고 양심 없는 70대 이상 뭐 이렇게 좀 나무랐습니다 앞으로 의료가 부족해지면은 나이 든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볼 건데 그렇게 해서 좀 쓴소리를 이분이 하신 거죠 이런 이야기를 하셔야 힘들 건데 70대를 앞두신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한 분은 현직 의사십니다 키더니 지지 키더니라는 말씀을 글을 보니까 신장 쪽으로 하신 의사분이신 것 같습니다 이분 이야기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의사지만 잘 몰랐습니다 기성 의사들도 병원 경영자들도 의대 교수도 개원이도 모두가 전공의 레지덴트의 역할과 위치와 가치를 제대로 잘 알지 못했습니다 기성 의사들도 전공이 그 시절을 지나왔음에도 별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열심히 통과했습니다 이제 보니 그 시절 국가와 사회를 위해 젊은 날 밤을 새웠습니다 제가 자랑스럽다는 것을 후배들이 깨워주었습니다 다 전공의를 맞추고 전문의 자격을 따가지고 개원일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안 되고 하겠지만 먹고 사는 일이 의사든 막노동이든 다 힘들지 않습니까 앞만 보고 열심히 산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운명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당연하게 여기 그렇게 살아온 겁니다 이번 사태를 기점을 해가지고 이 키던이라는 의사분께서 깨우친 겁니다 아 내가 전공의 할 때 전혀 몰랐는데 당연히 그렇게 사는 걸로 지금 공박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공의가 대학병원에 척 주고 전공의가 두뇌 나지만 심장이고 이렇게 해서가 그 귀한 역할을 우리가 수행했구나 그걸 내가 지금 와서 깨우쳤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번에 전 국민들도 뭐죠 좀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의료가 이렇게 굴러왔구나 저 사람들이 희생과 헌신이 이렇게 굴러왔구나 우리가 너무 무심했구나 이번에 좀 고치하겠구나 제대로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아진 것처럼 이 의사분조차도 자기가 어떤 세월을 살아왔는 것에 대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특히 알게 됐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공병호 씨 자식이 의사인가 왜 그 현명한 머리를 이런 헛소리를 지속적으로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남기신 분이 많습니다 뭐 생각은 자유니까 공병호가 돈이 돼서 이러면 들 부정성을 파헤치게 4년을 투자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앞으로 죽을 고생을 할 거라고 보이니까 부정성을 밝히게 4년을 투자한 겁니다 공병호가 이런 자식이 의사이기 때문에 이런 방송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실망스러운 이야기인 거죠 공병호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당신들이 노예 상태로 산다고 당신이 어떻게 노예가 된지를 가르켜줘 이런 4년을 투자해서 부정성 걸 밝힌 거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이런 갈채를 받을 필요는 없는 것이고 이렇게 어리석으니까 얼마나 앞으로 고생을 하겠냐 당신이 고생한 건 알 수가 없지만 그 부모를 만났기 때문에 자식들이 앞으로 투표권 행사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 세월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짧은 겁니다 어떻게 하겠으면 전부한테 다 요구를 할 수 없는 거고 여기 이제 한 분이 어제 젊은 중견 학자가 한 분은 홍콩 과학기술대에서 연세대 의대로 복귀를 하고 한 분은 와시아대 대학교 여러분들 정교수에서 애틀란트에 있는 명문 사립학교에 있는 에모리로 여러분들 부교수로 테뇨 있는 부교수로 옮기는 그 두 사람 이야기를 제가 다뤘는데 기르기라 님이 한 분 의견을 남겼네요 제가 보건대는 똑같은 조건이면 자유인들은 자유주의 국가에 사는 게 맞습니다 하루면 지구 웬만한 도시는 다 가는데 조선이란 반도는 사실은 북한에 맞게 있으니까 작은 섬나라에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지금은 남미나 멕시코 국경지역으로 중국 사람들이 연간 3만 명이 넘게 미국으로 밀입고 간다고 합니다 미국인 3만 명이 중국으로 밀입고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가의 이념과 정체성이란 것이 이렇게 중요한 본복이 같습니다 이러니 중국몽이란 것이 그야말로 시진핑의 꿈에 불과한 겁니다 그와 같은 꿈을 이곳에서도 꿈꾸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국가의 정체성은 정치철학이 그 시대에 시민들이 선택하는 정치철학에서 결정되지 않습니까 철학이 반멸해주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앞으로 대한민국이 기본 사회를 구현하는 사회가 되면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겠습니까 별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천수답식 경영에 익숙하기 때문에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건 남들이 알아서 해주는 거고 지 나라 미래를 별로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자기 나라 미래를 자기 자식들이 어떻게 살 건지를 별로 고민들 안 하는 겁니다 그냥 지금 당장 내 지갑에 돈 들어오면 땡이고 아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의료 정책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당장 내가 안 아픈데 좋은데 옆집에 가면 안 가도 갈 수 있고 이비인후과 갈 수 있는데 무슨 문제냐 왜 그렇게 떠드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기 문제가 아니니까 선거가 무너지면 뭐가 문제냐 내 문제가 아닌데 다음에 다 어려워지면 어려워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 이제 한 분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죠 인자님께서 의대 정원에서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의대 정원한다는데 반대한 사람들이 왜죠 의학계의 발전은 무궁무진합니다 폭넓은 의료계의 발전을 위하여 의대 정원 찬성 별로 생각해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의대 정원에서 국민들이 좀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의대 정원하게 되면은 의사수와 여러분 늘어나니까 다들 여러분들 필수의료 안 할 거고 수술 못 받을 거고 암 걸리면 죽어야 되고 의사수와 늘어나니까 다 매개 살려야 되니까 의료비 지출은 폭증할 건데 그런 생각은 전혀 해보고 싶어 하자는 겁니다 수준이 그러면 그 수준에 맞추고 사는 거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밑에 이런데 sm이란 분이 이렇게 생각 좀 잘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생각을 또 바꾸겠습니까 고집들이 다 있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다 결정되니까 할 수가 없는 거죠 생각이 짧으면 짧은 생각만큼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런 거죠 자 여러분 오늘 연휴 첫날 방송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미국 선교사들 빚을 많이 졌죠 의학부터 시작해 가지고 건대 국가를 만드는데 잘 정리한 대단히 감동적인 서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리조나 답사기는 한참 걸었을 때 물론 자동차로 이동했지만 애리조나에서 주요 장소들을 다 방문해 가지고 정리한 여행기이자 문화 답사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좌파적 사고는 왜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좌파적 사고에 박수치는 사람들이 많을까 그런 문화적 유전자는 어디로부터 온 건가 이런 문제를 잘 규명한 책이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하는 책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선거 문제를 2023년도에 왕관한 전국민 필독서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아주 그냥 바닥까지 여러분들 다 분석한 도덕놈들 시리즈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쓰지 않았지만 정말 잘 쓴 세계사책이 김동주 박사가 쓰신 기독교로 보는 세계의 역사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또 내일 오전 4시 한 50분 정도에 새 주제 준비해서 여러분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그리고 편안한 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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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